초단비 RC강사 김인겸입니다. 데이24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어 문제죠. 동의어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The word figure, 따옴표가 있고요. 항상 위치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문단의 일곱 번째 줄이라고 고맙게 위치를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figure의 뜻은 뭐다라고 생각하고 고정관념으로 바로 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figure의 동의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관념,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풀면 오히려 더 잘 풀릴 수 있어요. 마치 파트 5의 어휘 문제처럼요. 파트 5 문제처럼 풀어볼게요. 여기 빈칸이 있습니다. 이거 명사 어휘 문제죠. 명사 어휘 문제인데 앞에 Robert Milford라는 고유대명사 뒤에 쉼표 있고 또 명사가 있죠. 원래 명사 두 개가 연속 나오는데 가운데 쉼표가 있죠. 항상 동격이더라고요. 동격. Milford 씨는 사람이죠. 정답은 Persian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인물. Milford 씨 중요한 인물. 이렇게 풀면 더 깔끔하게 풀려요. 아니 이거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니야? 지우면? 애초에 없어도 풀려요. 이 문제는요. 근데 본인이 어휘 이렇게 좋다라면 지울 필요 없어요. 옵션입니다. 근데 너무 이 단어의 뜻은 무조건 이거야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지우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야. 알겠죠?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볼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의도 파악 문제인데 이거를 딱 보고 어, he's on it. 이거 알고 I'm on it. 이거 내가 할 거예요. 그런 느낌이니까 he's on it. 그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윗문장 꼭 봐야 돼요. 동의원 문제와 마찬가지로 고맙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줍니다. 11시 5분은 딱 한 개 제사밖에 없어요. 11시 5분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겠는가? 중요한 건 이 문장이 아니고요. 그 위에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 위에 문장을 보고 he's on it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니까요. 자, 위에 문장 보겠습니다. 내가 연락하길 바랍니까? 내가 퀴로주 씨에게 연락하길 바랍니까? To figure it out.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게 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의도 파악 문제에서 대명사가 있다라면 무조건 그 대명사, 대신 맞는 명사 위에 봐야 돼요. 볼까요? 아, 문제가 있습니다. 내 계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I wasn't able to log in. 나는 로그인 안 되는데요? 계정 로그인 안 돼요.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내 연락해야 되나요? 그때? 그때? 아니, 내가 이미 연락했어. he's on it. 그 사람이 그거 하고 있잖아. 그럼 그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누굴까요? 희는 당연히 이 3자인 퀴로주 씨를 대신 받는 거겠죠. 다음, it은, it은 뭐야?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있는 이 계정을 대신 받고 있는 거겠죠. 아, 연락할 필요 없어. 내가 이미 했어.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계정, 그거를 신경 쓰고 있다. 해결하고 있다. 알아보고 있다. paraphrasing 3개가 연속되고 있죠. 봐봐요. figure it out. 확인하다, 알아보다, 해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he's on it. he's on it. 이게 또 선택지에서 looking for a solution. 해결책을 찾고 있다로 표현되고 있죠. 푸는 프로세스 기억하죠. 시각 위의 정보와 대명사가 있다라면 그걸 지칭하는 명성을 찾는 그 방식의 의도 파악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